자 제목이 간단하네요 네 무의미 우유증이니까요 무의미 우유증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입니다 실업계죠 학교를 가면 배우는 게 즐거워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수업시간마다 개념 없이 행동하는 애들 때문에 수업방에는 물론 학교를 하루하루 갈 때마다 지치고 배우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학급 분위기도 절반 이상이 공부 안하는 애들일 뿐더러 밤에 열심히 음주하고 학교에서 여관처럼 잔 애들이 절반 인상이 되다가 기본 개념을 갖추지 못한 애들과 생활하다 보니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우울합니다 매일 하루를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만 합니다 학교라는 단체에서 나도 모르는 경쟁심인지 나보다 잘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보며 더 스트레스 받고 눈물만 납니다 어제는 밤에 하늘 보면서 집 가다가 높은 곳을 올라 보면서 가는데 문득 내가 저기 떨어지고 난 후에 일어날 상황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엉엉 울리면서 집 들어왔네요 인생 경험 더 많이 한 선배로서 조언해 주시면 한마디 다음에 새기면서 듣겠습니다 일단 이 고민은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특성하고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학교 솔직하게 말한 점은 꼴통 학교였습니다 꼴통 학교였고 학교 오면 자네도 많았고 학교 오면 진짜 얘는 학교 왜 다니지 하는 애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학교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첫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무의미, 을중이라고 했잖아요 무의미, 을중인 것은 아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게 무의미라고 했잖아요 이미 무의미라고 하면 학교로 나오면 안 돼요 학교로 나오면 안 돼 학교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뭔가 학생으로서 의미있게 행동하는 객관적인 사례잖아요 맞죠? 만약에 무의미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학교 와가지고 잠만 자는 애들 그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면 학교를 안 나왔어야죠 그래도 출석은 하잖아 걔네들이 어떠셨던 간에 지각을 하던 뭐라든 간에 출석은 하잖아 맞죠? 학교로 가면 배우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학교 가면 배우는 게 왜 즐겁죠? 학교로 가면 배우는 게 즐거워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학교로 가면 왜 배우는 게 즐겁죠? 의미는 왜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이 무의미하고 심노잼인 거 본인도 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학교 분위기나 또 수업 분위기 때문에 지친하기보다는 고3이라서 이제 고3이라서 결단 내려내잖아 맞죠? 결단 내려내야 되거든요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되면 노선이 바뀌어요 지낭을 하는 애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요 취업을 하는 애들은 지금 취업을 보내는 시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는 애들은 공고인지 상고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공고라고 하면 이미 돈 벌기 좋아하고 있는 애들은 쌤한테 얘기해가지고 취업을 바로 보낸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애들도 이제 취업해서 나가고 하면 이제 교실이 빈단 말이에요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실 본인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진학을 할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 결정을 잘 하셔야 될까요? 자 실업계 고라면 실업계라면 취업인지 진학인지 결정을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 이건 뭐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실업계 특히 고3 되면 더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알거든요 왜냐 고3 때 되면 취업하는 애들을 있고 진학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아마 어... 지금 봤을 때 대학이 모든 애들이 대학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대학을 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돈도 어렵고 그러면 상당수는 쌤한테 저 돈 벌겠다 하고 공장에다가 이렇게 원서 넣어가지고 취업을 보내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을 할 건지 진학을 할 건지 결정을 잘해야 돼 취업을 할 거면 빨리 나가든가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진학을 할 목적이라면서 내신을 잘 받든가 어떻게든 학교 이제 뭐 다고 싶은 대학교나 이런 거 준비 잘 하시던가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그 노는 친구들하고 노는 애들하고 본인하고 절대로 동일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신경 쓴다고 걔네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 기본 개념 갖추지 못한 애들하고 뭐 어차피 고3이면 1년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1년대 아니 한 4달 5달 되면 취업해야 돼 취업하고 하다 보니까 다 끝나 거의 어? 그러니까 어 그 친구라고 본인 인생은 다른 거예요 졸업하는 인생은 다름이건 남이야 남 볼일 없어 웬만하면 내가 봤을 때 여자일 것 같은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것 같은데 자 그 준비 잘한 친구들도 하는 친구들도 자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어 불안해요 왜냐 자기 딸이 준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안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굉장히 커요 특히 싫었기엔 더 불안해 취업을 만약에 목적을 했으면 만약에 내가 내가 생각해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사람이 안 불러주면 안되면 어떡하지 막 여상임이었으면 상고면 은행 쳤는데 만약에 거기 못들어가면 어떡하지 대구은행 못들어가면 어떡하지 요런 생각돼 머리가 복잡해요 어 우리 취업이 또 머리가 복잡해 좋은데 딱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학이 어떻게 맞춰가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취업은 또 취업은 또 이 한 번씩이 놓쳐버리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고졸 같은 경우에 고졸 특재 같은 경우에 그 고3일 때 시즌 못살리면 졸업하면 의미가 없어요 못들어가 거의 그러니까 취업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싫었기 취업이 더 뭐지 대학교 들어가는가 더 부담스러워 사실 이분이 취업을 할 건지 진학을 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은행이나 들어가고 싶은데가 있다 그럼 거기 못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요 뭐 재수나 이런 게 잘 안 돼 보통 여러분 실업계에서 은행 가는 거나 뭐 기업 가는 건 고졸 특채거든요 고졸 특채라는 게 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 그게 사용이 가능해요 학교에 재학 중일 때 고3일 때 학교자 추천 받아가지고 면접보기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때 고3 때 안 됐으면 졸업하고 나서 지원하려고 해서 지원하는 자격이 안 돼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준비 잘했다 하더라도 누가 붙을지 잘 모른다는 소리죠 어 그러니까 다 불안해 다 고3이면 다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견디자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고3이면 아마 1학기만 좀 이제 5월달이죠 한 달 반 정도 하면 거의 끝나요 고2 되면 그러니까 고2란다 3학기 2학기 되면 아마 실업계 중에 상당수리 취업해가지고 아마 자리 뜰 거예요 아마 졸업할 때나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님이 중요한 게 아마 농띠들 공부 안 하라고 이제 인생 인생 뭐 어 인생 엿박 과목은 그 친구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이 걸린 문제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 문제잖아 내가 좋은 기업에 이렇게 목전에 딱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실드 따고 이제 내심도 잘 받고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엄청 큰 거죠 이게 막상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난 부담감이 엄청 큰 거죠 하나 방법이 있긴 해요 요거 하나 막 마칠게요 하나 방법이 있다면 내가 목표로 하는 곳 한번 목표로 하는 곳 한번 견학 갔다 오는 것도 나쁘잖아요 쓸 추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대학교를 간다 그럼 교복 입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캠프에서 밟아 보는 거야 어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니면 내가 은행이다 예상 나와서 은행 간다 그럼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공기업이나 한번 갔다 오는 거야 원래 보통 그런 거 있으면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학교 전체가 가거든요 반이 전체가 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둘러보지 못한다고 맞죠 근데 그냥 혼자서 가보는 거야 아니면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은행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왜 왔냐고 하면 아 저 저 땡땡여상 다니는데 저 나중에 취업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은행원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서 그러면 나가라 카겠어요 아니면 그냥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안 뽑으라고 해서 빨리 쳐나가 공부나 이 거지같은데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말 심했네 아 너희도 그럼 우리 들어오면 우리의 후배 되겠네 가면서 가르쳐 주겠죠 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은행 뭐 하는지 그거 아직 뭐라 카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좋아할걸 아 근데 그런 거 딱 보고 나면 근데 확실하게 보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내가 일할 내가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더 잘 생겨요 아니면 물어보는 거죠 은행원 좀 월급 한 다음에 그 은행원 하시보다 아마 고조특세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데 두르려면 뭐 자격증 어떤 거 뭐 얘기 노화를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자격증은 뭐 정보처리기사나 뭐 이게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나쁘지 않고 뭐 내신은 좀 내신만 되면 면접 가가지고 자야 되는 게 많으니까 면접 가가지고 똑바르게 하고 자세 좀 교정받고 하면 이런 거 들으면 오히려 학교보다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딱 듣고 오면 진짜 생각이 바뀌어요 어 그럼 내가 목표 아 아 내가 가야 내가 적인데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목전이 코앞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 어 끝나고 나서 가장 마음이 맞는 친구랑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어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거예요 기승생승 할 때 어때요 어 왜냐하면 이게 실업계가 좀 단점이 뭐냐면 실업계도 근데 물론 견학을 이렇게 따로 안 해도 한 번씩 해요 실업계가 한 달 한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근데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단체로 가기 때문에 많이 못 본단 말이죠 시간적으로 압박도 있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 좀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거가 이제 현장체험합섭이라고 하는데 실업계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어디 기업이 내는 데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단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우르르 가니까 많이 못 물어봐요 시간은 쫓기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이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친구 한두 명이서 가버리면 뭐 할 건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은행권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인데요 고 있으면 취업해야 되는데 은행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면 강의 가르쳐주죠 그냥 그러니까 일에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필요해 근데 근데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효과가 클 거야 아마 갔다 오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6번을 적극 추천합니다 6번을 어 실업계는 이게 있어야 돼 실업계 출신이 나면 어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요 우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어 고3이니까 아마 힘들 거야 아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항상 뭔가 무의미하고 우울증이 항상 같이 동반이 돼요 이게 이문긴거 싫었기고 뭐 특목고건 다 필요 없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어 어차피 졸업하거나 그 친구들 걔네도 안 보이게 될 거야 아마 어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잔 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좋거든요 이게 오히려 있잖아 여러분들 실업계는요 오히려 좀 딸아지 같은 데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신 따기가 존나 좋아요 내신 따기가 왜냐 그 실업계 전형 뭐 내신이나 뭐 대학교 전형은 학교마다 몇몇이 다 고정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 오히려 좀 공부 열심히 한 실업계 가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부채질 수 있는 은행 거로 부채질 수 있는 정해져 있거든 다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 내신을 잘 따야 되는데 내신 따기가 수월한 거죠 그만큼 농띠들이 많으면 에 밑밥 깔아야 하지 많죠 진짜 농어촌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네 어 그래 고맙다 저 저 자는 친구들 저 자는 친구들 떠드는 애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신이 엄청 맑다네 아이고 이 내신 내신 바닥 깔아준 녀석들 계속 떠들념 어 이 내신 계속 내신 바닥 내신 백그라운드 녀석들 어 너들 계속 내 바닥을 지탱해줘 탄탄하게 어 좋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원하는 곳으로 목표를 위해서 건승을 바라겠고요. 이런 거 한번 겪어봐야 나중에 더 단단해져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인생 선배, 저도 실업계 출신으로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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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